CS 윈드입니다. 매수가격이 62,900원이고요. 비중은 10% 들고 계십니다. 현재 주가는 5만원 조금 더 위에 있죠. 5만 3,400원. 사연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. 수익을 다 반납하고 손실 중이에요.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.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.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답답합니다. 도와주세요라는 의견이시죠. CS 윈드 사실 올 한해 상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에 2차 전자들 많이 낙폭을 보여줬죠. 거의 그 비슷한 수준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손실이 많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. CS 윈드 과연 손실 줄이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CS 윈드는 어떻게 보십니까? 태양광 관련된 수의 대표적인 등 폭력 CS 윈드 친환경 관련된 폭력 쪽에 세계 1등 기업을 볼 수 있죠. 그러면 기업은 아주 좋고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데 내가 산 진입 단가가 높은 가격에 사서 지금 손실 중인데요. 충분히 그 가격은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. 6만 원대는 그런데 이 종목의 계절성은 주로 여름 정도에 올라갑니다. 보시면 늘 비슷합니다.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름까지는 좀 반전할 걸로 보이고요. 주가를 사실 때 여기서 샀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내려왔을 때 이미 시세가 끝난 상태에서 큰 파동상으로 시세가 끝난 상태에서 내려왔을 때 주식을 사면 다시 올라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 기업은 나쁜 기업. 저는 이제 계속 나만 믿고 따로 하든지 진단 프로그램에서 늘 7만 이상에서는 매도를 이야기했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고성장 주식들은 이렇게 실적이 좀 등락이 좀 있죠. 그러면 많이 올라갔을 때는 팔면 반타작 됐을 때 그때 보고 다시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럼 8만 원대니까 10만 원이니까 기본적으로 50% 빠질 거 아니에요. 그럼 5만 원 이하에 오면 사면 되는 거죠. 보세요. 4만 4천 왔죠. 여기서 10만 원이잖아. 60% 빠지면 4만 원이잖아. 50% 반타작 되면 10만 원에서 반타작 되면 5만 원 이하 오면 그냥 사면 시위가 낫는 거예요. 이렇게 쉬워요. 이런 건.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갈 때 주식을 안 사고 파동상으로 보면 올라갔을 때 내려오니까 사니까 나름 사람 팔고 떠나는 길에 나는 들어간 거죠. 그러면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. 박스건 상단 평균 정도는 매물대가 여기에 모여 있거든요. 그래서 6만 7천 원부터 7만 원 모여 있습니다. 그럼 지금 6만 2천 대니까 비중 10%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럼 다른 주식을 현금이 있다면 10% 더 사서 해야 되는 거죠. 지금 사야 되는 거죠. 추세가 바뀌고 있잖아요. 5일선 60이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. 22평도 돌아서고 있고. 그럼 시간이 지나면 22평선 60이 돌파하면 집중 올인 투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그럼 지금 오히려 5만 원 내에는 올인할 수 있는 즉 집중해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나는 이제 번증 가면 또 팔아요. 지금 번증 갔어요. 6만 7천 원. 조금 먹고 나면 또 다른 거 하면 또 물리잖아요. 그래서 항상 비중을 조금씩 사는 것보다는 크게 사는데 기회가 왔을 때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집중해서 사야 될 구간이고 생각보다 북녘 관련된 친환경은 좋아지고 내년에 또 미국에 기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야 될까? 추가 매수 구간에 추가 10%는 12평선 정도 한 5만 원 정도 오면 추가 10% 추가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박스건 상단을 보면 6만 5천 원 정도, 6만 7천 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. 내년 상반기까지 6만 7천 원. 손절은 지금 안 해도 될지지만 그래도 손절은 4만 9천 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. 보유입니다.